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재밌게 놀았다 오늘도 빠이빠이 안녕 오늘은 추석 기념 밥 먹는 날이야 추석 때 잡채랑 전이랑 밥이랑 미역국이랑 같이 먹을거야 야 예솔아 맛있게 먹자 맛있겠다 예솔아 내가 밥 해줄게 와 맛있겠다 아 잘 먹네 하하하하 하하 잡채다 맛있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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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리인데 아리야 사진참지 여깄는데? 남냐? order 오오 안냐 맛있어? 알았어 밥먹어 안냐 여기 숟가락으로 줄게 예설아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밥도 줄까? 알았어 예설아 조금만 먹으려봐 솔솔히 압냐 맛있어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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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빠야 아빠 응 여기 있어 압냐 이거 손으로 줄래? 이렇게? 그래 압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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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냐 아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